둘, 셋,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!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2021년 아미 멤버십이 바로 오늘 오픈된다고 합니다. 다들 옷을 아주 멋있게 입었네요. 아미 여러분들은 이번 멤버십은 어떤 컨셉일지 혹시 감히 오시나요? 안 오신다고요? 그럼 이번에 컨셉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볼 멤버 있을까요?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됐습니다. 한국은요? 태권도에요? 뭐고! 자 그럼 하나하나 이걸로는 잘 모르겠으니까 네 한 번 더 드릴 후보 있으신지?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아 제메! 굉장한 상태에요! 유령인가요? 네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눈치 보채 아미들 없겠죠? 저희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? 수강씨? 네 바로 바로 위버스샵에서 아미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위버스샵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네 그럼 우리 아미들 새로워진 2021년 아미 멤버십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. 오늘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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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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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